. 이종석에서 세모취리까지. 스웨덴전 응원하는 붉은 악마 스타들. 한국 국가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, 스타들도 붉은 악마로 변신했다. 18일 오후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예선 한국 대 스웨덴의 경기가 펼쳐진다. 죽음의 조라 불리우는 F조인 만큼 매 경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. 멕시코가 독일을 꺾으며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한국과 스웨덴 또한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높다. . 김영철은 축구 스타 설기현과 함께한 인증샷을 공개했다. .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김영철은 스웨덴과의 첫 경기 승리를 위하여 오늘은 레드! 이기자! 파이팅! 설기현 땡큐 입담 최고! 라며 응원했다. . 걸그룹 라붕과 유한은 직접 쓴 메시지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. 정채연과 이종석은 붉은색 의상으로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에 나섰다. . 정채연은 흰티에 붉은색 치마, 붉은색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고 응원 도구까지 들고 깜찍한 포즈를 취했다. . 이종석은 내추럴한 분위기 의상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붉은 악마로 변신해 시선을 끌었다. . 축구팬으로 유명한 하이라이트 윤두준과 이기광도 마찬가지. . 윤두준은 우주의 기운이 그들에게 닿기리라며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고, 이기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발 라인업 사진을 올리며 응원에 동참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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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현지에서 설림을 드러내기도 했다. 장예원 SBS 아나운서는 배성재 박지성 콤비와 함께한 사진을 게시하며 여기는 러시아. 드디어 오늘 첫 경기다. 스브스 라인업. 이 3명이 디즈니 현장에서 함께한다며 너무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. 또 서울 영동대로와 광화문 광장에서의 야외 응원전에서는 구구단, EXID, 디플로우, 넉살, YB 등 다수의 가수들도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전에 동참했다. 한편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경기는 18일 스웨덴 전을 시작으로 24일 멕시코전, 27일 독일전 등으로 이어진다.